성인 중에는 간혹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. 저도 그렇거든요. 그 이유는 우유의 주성분이 젖당이라는 성분인데 이 젖당이 우리 몸속에서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. 젖당은 우리 몸속에 있는 젖당 분해 요소라는 단백질이 분해하는데 아기였을 때는 이 젖당 분해 요소가 많이 만들어지지만 점차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 젖당 분해 요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젖당이 분해되지 않아 설사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다른 민족보다 일찍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 중동에서는 성인이 돼서도 젖당을 잘 분해하는 유전자가 확인됐습니다. 중동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낙타의 젖을 주식처럼 마시기 시작했는데요. 긴 세월에 걸쳐 우유를 마시다 보니 이들의 몸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몸에 별탈이 나지 않도록 젖당 분해 요소가 성인이 되서도 잘 작동하게 된 것이죠. 성해사 성해사 성해사